안녕하세요. 대작밭입니다. 요번에 마스터 스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갔다가 속도광의 번식자여서 지레이너를 이용해서 지레, 벌처 시체매의 지레를 이용해서 번식자들 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공세 나머지는 똑같아집니다. 이제 키포인트는 벌처를 빨리 뽑아야 된다는 점이죠. 벌처 우선으로 가야죠. 지금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벌처부터 갈게요. 자, 녹화되고 있죠. 지금 빨리 멀티 안가고 일단은 벌처부터 가야겠어요. 물론 멀티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꼬이더라고요. 타이밍이 조금. 거의 1분 정도 단축하려면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하고는 게 낫죠. 자, 이렇게 바로 테크 타고 자, 멀티 좀 늦게 까고요. 가스가 제일 먼저 중요하죠. 지금 자, 빠르게 가스 채취하고 빠르게 분수 공장 지하겠어요. 일단 지금 뭐 괴도사람이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지금 뭐 괴도사람으로 먼저 가야겠네요. 자, 가스 빨리 채취하구요. 미네라보다는 지금 일단 가스 위주로 가는거죠. 자, 미네라 다시 미네라 재취하고 내기 중 자, 빠르게 타구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전환이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계제로 접근하고 있네.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막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 못 막겠는데 이거? 와우와우와우 큰일 났다. 와우와우와우 큰일 났다. 자. 아! 개똥! 헐렁. 자. 휴. 겨우 막았죠? 아! 개똥! 진짜 엄청난 센스로 막았죠? 자 이거는 쥐를 깔고요 더 더 더 더 인구 좀 막혔다 자 지뢰로 깔고 아 그렇다 와 와 시클하죠? 잣될 뻔했다 진짜 고마워 해야지 전 진짜로 저 사람 덕분에 망한 거니까 새로운 명이 아오 큰일났다 하아 사령관님 조유해사 공허의 파편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그걸 파괴하는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또 와? 벌써? 안 되는데 그럼 에이 설마 지금 벌써 오면 안 돼 정신 반짝 차렴 큰일인데 큰일 났는데? 모자라는데 지뢰가? 근처에 가면 안되겠네 자 보급고 무서워 완전 이섭죠 지금 뭐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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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문재인 여기로 가네 와 아쉽다 큰일났네 이씨 큰일났네 정신하러 없죠 지금 정신하러 없죠 지금 아 초반엔 이걸로 버티고 자 가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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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와 다행히도 깔끔해왔구요 뭐야 이거 이씨 미친 왜 하필 와도 여기로 오는거야 짠하게 다행히도 다시 CG4도 풀리고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이리로 가야죠 자 일단 여기로 보내고 여기 두 마리 여기로 보내고 하아 큰일났다 이씨 아 여기로 오자 이씨 앉아있으면 큰일났어 뭐야 이거 하아 하우씨 개깜짝이야 진짜 미쳐버려 죄송합니다 깜짝놀렸죠? 자 이정거는 이제 지뢰는 충분하구요 넘치구요 그냥 막을땅으로 넘치게 넘치고 이씨 깜짝놀렸어 villiga 소멸러 고소 이 거에 좀 더 뻘어가지고 자 원식자 알아주고요 자 엄청 딸리죠? 컴퓨터 또 짓고 뭐야 이거 자 알아줬고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박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저러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쳐버린다 이거 뭐하는데 지금? 진짜 페이블 개타 똥같은 게 있네 씨 보급고정 큰일 났잖아 큰일 났어 자 정신하러 씨 좀만 더 펌핑 될 때 오줌 뭐지 아이씨 비교자 맞죠? 원식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같이 싸우고 그치 월요일에 이 종교 네 이쁘다 네 이 사이사 가 개타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자. 뭐야 이거. 혜택들 놀고 있네요. 가스채트 잘하고있고 이것도 딱 맞는데 기술실 더 지어주고 며칠에 더 깔고요. 자. 밑에 뽑고. 자. 지뢰 더 많이 깔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짓고요. 이 정도면 미네랄 나오면 없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정도면. 이제 미네랄 나와 보니까 여덟개만 짓죠. 이제 인고수는 그냥. 한 번 들어가고. 이 정도면 지어주고요. 그냥. 충분하고 남을 거예요. 아마. 자. 잠깐만요. 네. 수반들. 공공봐도 필요없고요. 무모감. 그래서 피카스가 더 있으니까. 12체육의 품과지. 어두워. 예. evolved. 이제 2체육. 5. 어이. 5. 5. 5.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 쓸어버리고요. 여기다가 지레나 깔고 있고 메디힐 받고요. 공세는 제가 지레로 막을 수는 쉽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무서운거죠. 공업했고 방업은 아직이네요. 오우씨 뭐야 이거. 가스 모자리죠? 이러면 이제 배술. 일단은 녹여서 갈게요. 야마트 브로징하고 다행이네. 오우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마트가 빼주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일단 들어 보내고. 야마트 브로징 준비하고요. 야마트 브로징 준비하고요. 메타스 위즈 택시가 맞아서 절었네요. 메딕. 메딕가 되었어. 와 큰일 났다 이거 올라와 왔네요 다행이라도 맞으면 큰일 났는데 지뢰로 손쉽게 맞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가죠 업그레이드 정도면 충분할거고 10회만 좀 더 뽑고요 어우 큰일 났다 쏘아 으어어어억 어 뭐야 이거 앵 막혀서 괜히 모르게 하지마 쌓여서 오면 더 문제니까 근데 뭐 벌치 하나 뽑죠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기지 얻고 대비해서 다 뿌려주세요 가야죠 와 후 와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가자 너무 많은데 너네들 싹 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세요 배신해야죠 와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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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흠 금한테 히프키드가 다 없어졌어 자 이거 한번 보긴다 으으 막 뽑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고여 번식자 극혐 지지 아.. 어떻게냐면 깼습니다 외국인인건데요 잘 들어라 아몬 자취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아 힘들었습니다 그냥 지레인은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구요 포라준도 좋네요 시간정지랑 일단은 블랙골이 있으니까요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빠른 결단 원트라이 월클 깔끔하게 했네요 야 이거 번식자인데 준비하는게 좋겠다 진짜 번식자 어 번식자 완전 힘들었죠 시간정도 감사합니다 완전 이맘뿅